진짜라 왓짜라 진짜라 왓짜라 진짜라 왓짜라 구마나 왓짜라 진짜라 왓짜라 진짜라 왓짜라 진짜라 왓짜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대게 에잇 오오오허 헤이,험,취미,쒸,마 또던지네.. 이거는 뭐.. 그대로 딱 썼네요 뭐야 defeat 뭐야.. 느리잖아 그게.. 저거 보검 맞겠는데 굽나라 누가 빨라졌다고 그랬어 오.. 저 기술! 그대로 있긴 하는데.. 오! 어? 아 저게 그게 됐네 제가 또 시즌 2 정도까지는 곰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이렇게 했다가 때리는게 히트 그거구나 어 이거 뭐야 사바하고 뛰어가는구나 쌍장 뭐야 뭐야 저 촛봉신 뭔데 왜 얘한테 촛봉있어 잠깐만 잠깐만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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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혜아치 메..메카연어 오지고 이 울음은 헤아치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포효가 아닐까 원래 이거 엉덩이가 찍고 하단 쓰면 곰이 저거를 쓰면 상대를 넘어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지는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연계로 바뀌었네요 그 예전에 앉았다가 손으로 바닥 끄는 그게 파생이 됐네 저렇게 원래는 저게 막히면 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앉아하던 기술로 이게 뭐냐 이게 뭔 기술이야 아 차징이 생겼네 기상 왼손에다가 오른손 하면 살짝 늦게 나가는 중단기였는데 저게 차징 비슷한 모션으로 바뀌었네요 야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신기술이네요 이것도 하나 둘 셋 아 이거 그거네 그 10단 콤보 2타 다음에 이게 찢기가 생겼네요 원래 저거하고 10단 콤보로 이어나가는 콤보였는데 그게 저 신 3단처럼 바뀌었네요 봄나락이 이렇게 하고 안 넘어졌잖아요 지금 헤아치 나락처럼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나락이 막혀도 뜨지 않는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안 넘어지는데 이게 막혀서 다리가 걸려서 죽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헤아치 나락처럼 아예 판정을 바꾼 것 같아요 아까 그 차징 모션에 헌팅으로 연계가 되네 헌팅 자세에서 물기로 바로 원래 있던거 있는거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맞네 헤아치처럼 똑같이 똑같이 뜰 수 저는 뜰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헤아치는 나락이 연계가 있는데 얘는 나락이 1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혀도 아마 그 진 그 퇴새마냥 그런 판정일 것 같아요 저퍼 아 이거 그 마지막에 시즌4때 나온 이거 시저스 다음에 이거 이거 2타가 조금 그냥 모션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어 저기서 그대로 있네 어 저기서 그대로 있네 어 이거 뒤앞 오른손이었는데 그대로 어 이제는 쿵쾅하고 쌍장으로 콤보가 들어가네 어 이제는 쿵쾅하고 쌍장으로 콤보가 들어가네 아 저것도 원래 있던 기술 이제 악마손 다음에 이제 헌팅하고 근데 그게 조금 느렸었거든요 세븐에서는 근데 좀 빨라진 것 같아요 헌팅 잡고 바로 밥상 뒤엎기 히트 맞추고 어 아 이거 헤아치 기술이구나 아 이거 헤아치 기술이네요 헌팅 찍고 아 원잽 오른손 왼손 그거 넷이 나가는거 이거 사바 사바 다음에 히트 스매시 아 히트 대시 이게 좀 이해가 안돼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혼종이야 이게 이거 짐파치처럼 그거 나가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아 이게 그거네 저기 뭐야 히트 켜져있을 때 그때만 나가는 기술인가 보다 이게 얼렁뚱땅 얘가 생각해보면 더블워퍼가 있는데 갑자기 풍신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 그건가 보다 히트 달려가서 켜져있을 때 이때만 쓸 수 있는 풍신인 것 같아요 곰살문 아 곰살문이래 저거 뭐야 통천포가 이제 토네이도 되고 곰살문 그대로 있고 이게 호밍기였거든요 세븐에서 진짜 연어로 알차게 논다 얘는 아이씨 곰이 무슨 연어까지 개조시켜놨어 귀엽네요 재밌겠다 곰이랑 카제아랑 레인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 기대됩니다 세븐곰 보단 좋아보여 확실히 본캐는 아닌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 귀여워가지고 그 10프레임잽으로 바뀌었나봐 원래 11프레임이었거든요 원투에는 오? 이게 원투라고? 와 미쳤다 기가스 기술 여기 들어왔네 아 대박인데요 아